자 21번 보면은 여기 34%에요. 34% 자 내가 지금 6월과 9월에 해설강의 한 게 그대로 메가스터디에서 서비스 되고 있으니까 해설강의 할 때 이 부분 주의해야 된다고 했고 분명히 이런 2024 구간에 있어서 이런 함의추론 문제가 킬러문학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었고요. 자 이 문제에 대한 개념부터 잡아야 돼요. 개념 이게 독해에 대해서 개념 얘기를 하게 되면 뭐 수학이야 무슨 개념과 원리야 이러고 앉아있는데 독해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영어 독해를 하는데 그냥 우리말 그러니까 영어로 된 걸 우리말로 쭉 읽고 머릿속으로 우리말 어서에 맞춰서 해석하고 앉아있고 모든 문장을 다 똑같은 비중을 두고 그렇게 읽은 다음에 답 이거지 이렇게 하는 건 전혀 그건 무개념과 탈개념과 멍청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뭘 묻는지 이거 왜 출제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매력적인 오답은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이런 게 전략적인 독해가 되어야만 수능 제대로 해낼 수 있습니다. 내가 총평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들 중학교 때부터 고3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좋아 여러분 중딩 때는 빼버립시다. 중딩 내신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대학 가는데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 그럼 고1 1학기 중간고사부터 시작해서 고3 1학기 기말고사까지 11번이죠. 그 내신 시험을 치르면서 여러분들은 영어에 대한 전혀 잘못된 시각에 사로잡히게 돼요. 뭐냐? 범위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달달달달달 암기하고 칼같이 분석하고 영어를 암호해독하듯이 이렇게 들여다보는 게 영어 공부라고 아 나 내신에 대해 내신 제도에 대해서 비난하고자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학교 교육의 정성화를 위해서 내신에 대한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박수 보내고 찬성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범위가 있는 내신과 수능의 방향성이 정말 다르다는 것과 그리고 상당히 긴 시간 동안 EBS 연계 출제에 제기랄 70%나 되는 이러한 높은 비중으로 하다 보니까 수능의 내신화가 이루어지면서 영어 학습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 망가졌는데 금년에 2022학년도 수능 시험에서는 이것이 원래 자리로 수능의 본질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2022학년도 이후에 수능을 치르는 예비수험생들은 수능의 본질적인 출제 의도와 그리고 개념과 그것에 입각한 문제 해결의 원리를 정확하게 터득하고 제대로 된 학습을 해야만 해요. 알겠지? 새롭게 시작하는 원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2020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3학년도가 되겠네요. 그렇지? 자 그럼 갑니다. 이걸 함의 추론이라고 해. 또 함의라는 말이 또 너무 어렵게 여겨질까 봐. 함축적 의미. 그러니까 함축적 의미라는 얘기란 겉으로 드러나는 말하자면 액면적인 의미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전체적인 컨텍스트, 문맥에 비춰봤을 때 이 밑줄 친 부분이 내포하고 함축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의미는 무엇이냐? 이런 얘기인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추론이라는 거야. 추론은 뭘 갖고 해야 되니? 이건 사실적 이해가 아니라 추론적 이해라는 건 모든 추론은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 모든 추론은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이런 개념조차 못 잡아. 그래서 근거를 정확하게,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반드시 지문 내에 있습니다. 국어, 비문학 독해를 하든 영어 독해를 하든 항상 정답에 대한 근거는 지문 내에 있어요. 지극히 당연한 얘기는 뭘 거품을 물고 얘기하냐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흔히 간과합니다. 지문 내에 근거를 정확하게 포착을 해야 되는데 지문 내에 근거에 정확하게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쓸데없이 이전의 학습 경험과 어디선가 문제를 풀어봤었던 경험을 어디서 주워두는 거? 이게 막 짬뽕이 돼서 문제풀는데 엄청난 간섭을 해대서 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틀려놓고 또 뭐라고 하는지 알아? 아, 역시 난 어휘력이 부족해. 아, 난 역시 구문해석력이 부족해. 아, 난 양치가 덜 됐나 봐. 아니에요. 문제가 그게 아니라고. 독해에 대한 본질적 개념이 그래서 문제 해결하는 원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추론 문제입니다. 근거는 지문 내에서 꼭 찾아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추론 근거가 되는 것은 대개 함축적 의미 추론의 근거가 되는 건 당연히 topic sentence죠. 왜? 문맥에 따라서 밑줄 친 부분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찾으려면 그 문맥을 지배하고 주도하는 건 당연히 주제문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21번에 배치돼 있는 거예요. 원래 처음 이거 출제, 처음에 출제됐을 때 절대평가 들어가기 전에 처음에 평가를 출제했을 때 이게 몇 번 있었는 줄 알아? 29번에 있었어요. 문법 문제, 어휘문제 거기에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논의를 했겠죠. 이건 기본적으로 함의추론이고 그 추론 근거가 되는 건 주제문이기 때문에 저 대의파학 쪽에 즉 주장하는 바부터 해서 주제 제목 요지 있는 쪽으로 몰아야지 이걸 어휘문제에 두면 어쩝니까? 이렇게 해서 21번으로 돌아가게 된 거고 21번에 자리를 딱 지키게 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 이 함의추론 같은 경우는요. 한두 개 정도의 단어에 밑줄 거져 있는 경우도 있고 풀 센텐스가 다 밑줄 거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처럼 긴 문장의 일부의 밑줄이 거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풀 센텐스에 다 밑줄이 거져 있다? 그럼 뭐 읽을 필요도 없어요. 왜? 그 액면적 의미가 없고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치? 그런데 만약에 문장의 일부의 밑줄이 거져 있다. 그런다면 제일 중요한 건 뭘까? 그 밑줄을 포함하고 있는 센텐스 전체를 똑바로 잘 읽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뒤에서 해결이겠지만 빈칸 추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 빈칸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 자체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머지 부분을 아무리 잘 이해했다 할지라도 밑줄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 빈칸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소홀히 하게 되면 한 방에 훅 가버릴 수 있어요. 나머지 부분을 잘 이해하고도 틀릴 수 있다고. 이게 바로 그런 사례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뭐부터 해야 될까? 일단 액면적인 의미 읽어봐야 별 소용이 없지만 그래도 액면적인 해석을 해야 되어보자. Whether to make ready for the morning commute or not. commute란 말은 통근이죠. 자, whether to 부정사하면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렇게 이르면 되겠죠. I don't know whether to go there or not. 난 거기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잘 몰랐다고 하면 되면 그냥 이 자리에서 익혀두면 돼요. whether to 부정사하면 or not 이라는 말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런 뜻이요. 자, 그리고 이제 아침 출근 준비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거 갖고 도대체 우리는 알 수 없죠. 근거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밑줄이 어디에 있는지 가봤어요. 어, 여기 밑줄이 빠져있는데 이 부분이죠. 여기 딱 밑줄이 거져있는데 이게 마지막 문장에 있으면서 상당히 길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부터 똑바로 잘 읽어야죠. 꼭 기억하세요. 함의추론 할 땐 밑줄 친 부분이 센텐스, 문장의 일부라고 한다면 그 문장이 그 지문 내에서는 일단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중요한 건 추론 근거로서의 주제문이 될 것이고. 알겠지? 지금 하나의 문제를 풀면 새로운 하나의 통찰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기본 개념. Without some degree of trust in our designated experts. 자, designate하게 되면 지정하다, 지명하다 이런 뜻이에요. 정해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정해진 어떤 특정 분야에 있어서 정해진 전문가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신뢰가 없다면 하고 그 다음에 대한 말풀이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빠른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말풀이표에 대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전혀 없습니다. 말풀이표의 역할이 뭐야? 대답해봐. 말풀이표의 역할은? 말풀이요. 그런데 만약에 앞에 있는 이 표현에 대해서 전문 용어이거나 아니면 뭔가 대단히 추상적이라서 풀이가 필요해. 그럼 읽어야 되겠죠. 그런데 알잖아. 뭐 모른 단어 있어? 우리의 각 분야에 정해진 전문가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신뢰를 갖고 있지 않다면 끝난 거예요. 그럼 말풀이표 어떻게 한다? Skip. 우리는 마비된다는 얘기죠. 파럴라이드라는 마비시키라는 뜻이에요. 어쩌라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신뢰는 가져야 된다는 얘기야. 안 그러면 마비된다고요. 그러면서 다음에 뭐가 나와? 분사고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팩트. 인팩트랑 마찬가지로 사실상 이런 뜻이에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신뢰를 갖지 못하고 있다면 우린 마비가 돼. 그리고 사실상 not knowing whether to make ready for the morning commute or not 과연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조차도 모른 채 우리는 완전 마비가 돼. 무슨 말인지 이해 돼요? 결국 뭐예요?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신뢰를 갖고 가령 기상통보관이 자 뭐 이렇게 기상도 같은 걸 보여주면서 자 오늘은 뭐 최저기원 얼마 최고기원 얼마 해서 뭐 충분히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데 지정이 없다라는 뭐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읽었어요. 그럼 아 출근 좀 해도 되겠구나. 아 오늘은 뭐 중부지방에 대개 충돌로 인한 뭐 폭설이 내리면서 가령 전체의 도로가 마비될 것이다. 그럼 뭐 안 나가는 거죠. 재택근만 해야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 돼?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 어느 정도의 전문가들에 대한 견해에 대한 신뢰 그치? 가 되는 거예요. 이해 됐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낫을 놓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패럴라이즈 우리가 마비되는 것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구현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신뢰를 못 가지면 우리는 마비가 돼요. 이건 뭐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우리가 판단을 내리지 못한 채 이런 얘기잖아. 결국 이 미출친 범위가 이렇게 뭐다? 전문가들에 의해서 제공되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 정보가 된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건 아이러니하게도 문장의 일부의 함축적 의미가 밑줄 거져 있으므로 해서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완벽하게 답을 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출친 범위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뭐예요?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기본적 정보죠. 우리가 신뢰하고 따를 만한 갑니다. questionable facts that have been popularized by non-experts 의구심이 드는 사실들 비전문가들에 의해서 대중화된 절대 아니죠. 전문가들에 대한 신뢰로부터 나오는 것이 되돼 readily applicable information offered by specialized experts 전문화된 전문가들에 의해서 제공되는 쉽게 적용 가능한 정보 2번의 답이잖아. 응? common knowledge that hardly influences crucial decisions crucial 이란 말을 very important죠.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는 일반적인 상식 아니죠. 전문가의 견해가 돼야 되는 거야. 전문가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우리가 일상에 대한 마비 없이 살아갈 수 있으니까 practical information produced by both specialists and lay people lay 이란 말의 뜻이 주어졌습니다. 자, 엑스포트에 대한 상대적 경우로서 비전문적인 이런 뜻이에요. 자, 전문가들과 비전문가들 둘 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실용적 정보 아니죠. biased라는 말은 편견에 치우친 이런 뜻이죠. There is widespread in the local community 지역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편향된 지식 자, 정확하게 전문가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우리는 마비가 되는 거니까 전문가에 대한 전문가가 제공해주는 지식 이것도 모르는 채 마비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밑줄 친 부분이 함의하고 있는 건 전문가에 대해서 제공되는 쉽게 적용 가능한 지식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끝난 거예요. 이해 됐어요? 그런데 이걸 빈칸을, 밑줄 친 부분을 포함한 거를 똑바로 잘 읽고 있다면 이렇게 답이 나올 수가 있는데 좋아요. 내가 이 추론 근거라는 것은 주제문이기 때문에 주제문을 찾기 위해서 읽는다고 해보자. 그런데 이 글은 이중적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글을 읽다가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건 지문 독해를 꼼꼼하게 한번 해보겠어. 자, 과학자들은 have no special purchase. 이 purchase라는 들어가는 좀 독특한데요. 원래 purchase라는 뜻이 구매, 구매하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게 그 뜻이 아니야. firm grip. 영어로 영영풀이를 하자면 firm grip이라는 뜻이 있어요. 꽉 쥐는 거. 꽉 잡고 있다 할 때.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과학자들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결정에 대해서 특별히 꽉 잡고 있지 못하다. 이런 얘기야. EBS에서 공식 해설에서는 뭐라고 해석을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purchase라는 말이 나도 딱 처음 보고서 딱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왜 나오지 했는데 가만히 복귀해봤더니 그래 purchase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결정에 대해서 어떤 특별히 꽉 잡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윤리적, 도덕적인 결정을 내릴만한 입장과 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다 고려해가지고 과학이 어떻게 과학적인 성과를 낼 수 있겠어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철학자들의 몫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오잖아. A climate scientist is no more qualified to comment on health care reform than a physicist is to judge the causes of bee colony collapse 라고 나오는데 이 문장 보고 되게 반가웠어요. 내가 천일문을 통해서 가장 정확하게 내가 지난 30년 가까운 세월동안 설명해왔던 그 중요한 no more than 고문이기도. 이 문장 별로 어려운 어휘가 없지만 이건 고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즘 아마 유튜브에서 고문은 천일문, 고문은 천일문 하고 이렇게 중독성이 엄청나게 강한 이런 이 CM송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얘 유튜브에서 고문은 천일문, 고문은 천일문 한번 검색해보세요. 그러면 그거 한 두 번만 들으면 밤에 잠자는 데도 막 떠오를 텐데 어쨌든 해설가 하면서 내가 할 얘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여러분들 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짜임이에요. 즉, 문법에 대해서 아무리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 구문 그러니까 정확하게 문법이라는 것은 말의 규칙이고 구문이라는 것은 말의 짜임이야. 짜임 이게 국어사전적 정의예요. 내가 만들어낸 정의가 아니야. 그런데 아무리 규칙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말의 짜임 그 영어라는 언어의 짜임세에 대해서 그 문법과는 좀 더 다른 부분이에요. 교집합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걸 모르면 해석이 돼? 안 돼? 안 돼요. 아, 뭐 해석이 안 되면 그냥 문법 공부하면 된다. 웃기지 마세요. 규칙만 가지고 어떻게 해석이 돼? 이해 됐어?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 구문이 왜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런 구문 패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엄청난 드릴이 꼭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이게 수능이 지금까지 사용된 적이 있습니까? 이게 세 번째예요. 난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1997년도에 한 번 2000년대 중반에 한 번 그리고 이번에 한 번 이 노모덴 굶은 사실 그다지 사용빈대가 높지 않지만 이 말의 짜임 이 노모덴이라는 패턴을 가지고 하는 말의 짜임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안 되면 이건 정확하게 해석 못합니다. 벌써 여기서부터 허걱 이거 뭐지? 하고 처음부터 줄줄이 읽다가 길을 헤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이게 왜 이렇게 이런 지금 짜임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해드리는지까지 배경적인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너무나 많이 길어지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전면 개정돼서 새롭게 이번 겨울방학 특강으로 들어가는 천일문에 가서 배우도록 하고요. 비교평 가서 배우도록 하고 여기서는 이거 한 가지만 약속을 할게. 이렇게 비교급 앞에 바로 노우가 오잖아? 그러면 이 노우는 문장 전체를 다 부정해요. 내가 지금 빨간색으로 화살표를 해놓고 있는 건 앞에 동사도 부정하고 된 뒤에 있는 동사도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우 갖고 문장 전체가 부정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not 이란 말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없다고 하더라도 양쪽 다 양자 부정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a는 b가 아니다. 그건 c가 d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이걸 왜 쓰냐면 딱 이 구문에 대한 인식이 됐다고 한다면 빨리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a는 b가 아니다. 그건 c가 d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그럼 뭘 말하고 싶은 거야? 구문 해석을 똑바로 하려면 그냥 단순히 우리말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자 하는 바가 그래서 정작 뭔데? 그래서 어쩌라고? 이걸 이해하는 게 진짜 중요한 구문 해석이에요.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n은 b가 아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필자와 말하고 싶은 요지가 되고 이건 뭐야? 비유예요. 비유. 알겠어? 그래서 a는 b가 아닌데 그건 c가 d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건 a는 b가 아니야. 이해하고 있는 거야. 이해 됐지? 물론 여기서는 과학자들이 천문점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과학자들은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것에 대한 어떤 뭔가 firm grip, pressures 이런 결정 권한을 지니고 있지 않다.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 아니다. 라는 이러한 추상적 진술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시를 들기 때문에 거의 같은 비중으로 된 앞과 된 뒤가 다뤄지는 건 있지만 이게 보통 이 구문을 세우는 것은 앞에 부분, 된 앞에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구문을 세워한다는 거예요. 알겠지? 이거 하나라도 꼭 익혀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상과학자는 qualified, qualified, 뭐 할 자격을 갖추는 이런 얘기죠? healthcare reform 이런 보건 개혁에 대해 comment, 언급할, 논평할 자격이 없어요. 그건 기상과학자가 할 일이 아니지, 그렇지? 그건 보건 정책 담당자가 할 일이잖아. 그런데 그것은 physicist하고 다음에 뭐야? 부정어 없더라도 부정적으로 이해되는 거야. 왜? no가 지문 전체를 다 부정어하기 때문이야. 그것은 물리학자가 비컬러 되는데 컬러니라는 말을 식민지라고 하면 알겠으면 안 돼요. 곤충의 곤집이에요. 자, 벌 곤집이 왜 붕괴됐는지에 대한 원인을 판단할 자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예요. 뭔 말인지 이해 됐습니까? 이해 됐어요? 자, 이건 누가 할 얘기예요? 곤충학자가 할 얘기고 생물학자가 할 얘기야. 자, 이거 이 문장 왜 썼어요? 된 이하 부분은 비유가 되는 거고요. 정작 말하고 싶은 건 이제 이거죠. 하나의 예를 들면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뭐가? 과학자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결정을 내릴만한 그런 입장에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걸 말하고 싶어서 이 문장을 쓴 거예요. 이해 됐지? 자, 그럼 왜 구문이 중요한지 알겠지? 지금 문법의 영역이 아니야. 이게 바로 구문이에요. 이 구문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재와 강의는 대한민국의 유일하게 천열문이고 자, the very features that create expertise in a specialized domain 자, very라는 말은 형용서를 쓰인 거죠. 명서를 쓸 땐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로 그 특징들. 어떤 create expertise. expertise은 뭐야? expert까지가 전문가고 expertise은 전문성. 이런 거는 추상적인 의미죠. 어떤 특화된 영역에서 전문성을 만들어내는 바로 그러한 특징들은 lead to ignorance in many others. 많은 다른, many others가 나오는 건 많은 다른 영역들이죠. 거기에 있어서는 무지를 이끈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고 그것만 들입하고 있다고 한다면 의도적으로라도 나머지에 대해서는 관심 끊지 말아야죠. 그래야 그 하나의 분야를 전문성을 갖출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지금 뭘 말을 하려는지 아직 정확하게 필자의 주제문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읽을 수밖에 없는 거야. 추론 근거를 찾으러 가야 되는데 in some cases, lay people. lay people이란 말. 자, 이 고함께도 뜻이 주어졌잖아요. 전문가가 아닌 이런 뜻이에요. expert이란 성적 개념으로서. 그러니까 뭐 lay man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비전문가들, 일반인들. 농부라든가, 어부라든가 의료계에 치료를 받는 환자라든가 아니면 토착민들, 토착부족들. 이런 사람들이 may have relevant experiences that scientists can learn from. 과학자들이 그것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관련된 경험을 갖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뭐예요? 전문가의 견해에 대해서 맹목적 신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인가? Indeed. 정말로. Indeed은 강조를 나타낼 뜻을 말이니까 뭔가 강조되고 있네. 과학자들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했는데 방금 얘기한 것에 대한 예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사람들, 일반인들에 대한 견해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뭐냐? Arctic Climate Impact Assessment. 극지방의 기후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건 Inclusive Observations gathered from local native groups. 지역의 토착 그룹들로부터 수집된 관찰을 포함한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포함해야 한다. 하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깨끗기 시작했던 얘기예요. 무슨 말 얘기했어요? 자기들이 어떤 전문성을 갖고 연구하는 것 이외의 일반인들, 실제로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필자가 뭔 말을 하려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Our trust needs to be limited. 이제 얘기를 하려나 봐. So라는 또 연결사까지 끌리고 있으니까 우리의 신뢰는 제한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신뢰? 전문가들의 견해에 대한 신뢰. 그리고 Focused. 초점에 맞출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It needs to be very particular. 매우 특정화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Blind Trust, 맹목적인 신뢰라고 하는 것은 Get us into at least as much trouble as no trust at all. 맹목적이니까 전문가의 견해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는 전혀 신뢰가 없는 것만큼이나 많은 문제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들이게 된다. 이런 얘기죠. 뭐야? 그럼 지금까지 읽은 부분에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전문가의 견해에 맹목적인 신뢰를 보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네. 그렇지? 젠장을. 개고생을 해서 여기까지 얘기를 했더니 but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야? 역접이라는 건 Changing Viewpoint예요. 역접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자면 Changing Viewpoint예요. 방금 앞에까지 이런 구문까지 활용을 해서 정말 개고생을 해서 이해를 했는데 야, 확 뒤집어버리네. 개짜증 나지? 그러나 가장 최종적으로 역접으로써 지금 말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한 논점이 전환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 Without some degree of trust in our designated experts 앞에까지 한 얘기는 맹목적으로 전문가들에 대한 신뢰를 해서는 안 된다 해놓고 그러나 어느 정도에 해당되는 지정된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들에 대해서 신뢰를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기본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조차도 못한 채 일상이 마비가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는 뭐예요? 전문가들에 대한 맹목적 신뢰는 아예 신뢰하지 않는 것만큼이나 위험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신뢰는 갖춰야 된다. 이게 바로 이 글의 핵심적 요지였어요. 그치?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문제 해결하는 거 자,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이 똑같은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제로니까 자, 정리합니다. 지워졌는데 함의추론, 함축적 의미 추론이야 추론은 반드시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되고 그 근거는 함의추론 같은 경우는 어디서 나온다?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메인 아이디어, 요지, 주제 거기서 나온 것이다. 알겠죠? 그런데 그보다 우선 문제 해결의 원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함의추론을 해야 될 밑줄 부분이 전체 문장의 일부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건 그 문장을 똑바로 잘 해석해내는 것이다. 알겠죠? 이게 지금 but 앞에서는 이 but 이후에 나오는 얘기와 당연히 역접으로서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매몰되다 보면 다 지뢰받자, 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매력적인 오답 엄청나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정답에 버금갈 정도로 오답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이해됐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이 한 문항에 길게 시간을 할애해서 강의를 하는지 이해됐죠? 34%면 이건 등급을 가를 수 있는 정도의 고난도 문항이 됐던 거예요. 알겠지? 자, 넘어가겠습니다.